2분 뒤에 밥 먹으러 가자 2분 뒤에 밥 먹으러 가자 오늘 아침밥은 나 부러워 부러워 해먹기 싫어 진짜 얼굴 너무 뿌어집니다 저희는 지금 미로 메이즈랜드에 왔어요 뭐야? 엄청 쉬는게 엄청 재밌는데 얘들아 잠깐만 우리 여기 왔잖아 길이 갈려 근데 나 여기 어딘지 몰라 오늘 날씨 별론 줄 알았는데 좋다 비 온다며 오늘 여기 어디야 야 어떡해봐 아아 이렇게 공부증 생겨 저기 저기요 혹시 어떻게 나왔어? 어딨어? 나왔네 뭐야 여긴 어디? 제주도 부장판 인속촌에 왔어요 어? 저기 물 나온다 나 가슴팡그라 윤희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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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하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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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progress 오 130onds 여기 미친농떠? 슈! 으악! 진짜 존급같아, 진짜! 안녕! 근데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알아? 이것이 제주도의 명물이라는 서쥐지 주물러! 이제 유정이는 백지, 나 황대지! 배고파! 마치 지금 미세먼지를 약간 흡입하는 느낌? 지금 이게 어떻게 돼있냐면요 지금 여기 밥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려버리면 짜잔! 짜잔! 뷰는 좋은데 미세먼지와 함께 밥을 먹는다! 맛있겠다, 봐봐! 땀에 넣을 게 없냐? 이거 비유! 음! 다 벌써 내일 집 쌈장! 진짜 맛있어! 하나 더 넣고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를 넣고 쌈장도 쌈뿍 넣고 김치도 넣고 쌈을 싸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고? 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고? 저! 제육볶음! 왜지, 왜지? 왜지? 우리 엄마도 영상 보는데 우리 이거 먹으러 가서 우리 이거 한 3판 먹자! 이거 1인분이야! 오늘 물 오르게 생겼다, 제육볶음 많이 먹어서 제육볶음에 밥 안 되어 먹으면 그건 진짜 복잡해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어요 상추를 꺼내들어 먼저 난 제육볶음에 밥 사야 여기가 어디게요? 아쿠아리무요 아쿠아리무요 잠시만요 한 번 어디가 한다고? 어이구 아쿠아리무요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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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 로이 나 쳐다봤어 가짱가짱가짱가짱가짱 잘 가면서 내려가자 귀여워 야 안돼 안돼 우와 자 회색에 청바지 모이면 모이세요 청외청 청 룬이야 카메라 카메라 귀여워 오늘 누가 내 끝에 가자 오늘 다시 와 가자 난 끝에서 갈거야 왜? 가운데서 하니까 얘랑 얘랑 모르겠어 미치겠어 얘네 알람 끄라고 하고 얘네 알람 끄지도 않아 화녀 찍고 가자 너무 예쁜데? 아 저기 얘 못 올라가려고? 물 어때? 물이 어쩌냐고? 물을 말라 참 단순 안녕하세요 이지현입니다. 일단 나온 게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성질이 평소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 내가 먼저 하겠다. 저 먼저 하겠어. 설마 전쟁은 이찬 위한 상태를 한 번! 두 번째 상태를 보내는 순간이 시작한다. 아 아 아 아 아 지독하게 맞죠? 지독하게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를 사랑했나봐 널 보내기 알렉교 알렉교 아 아 아 아 아 노래자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찐 표정 어 teşekkür 진짜 오늘의 성 어 아시나요? 아시나요? 저희 세 마리 이거야? 이거? 문 열어! 치킨!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쪼윙! 쇼킹합! 그리고 요거가 후라이드 난 이거 닦다! 하나 둘 셋! 유니를 위하여 유니를 위하여! 야 이거 누구야? 닭다리 아니 안 먹어 쇼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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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방에 들어와서 치킨도 다 먹고 다음날 일정을 소화해야하는데 일찍 자야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틀째였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셋째 날이고 지금은 여기 성산일출봉에 와있어요 이거 봐! 대박이야! 이틀째 날! 바다를 보고 있어요 쪘는데? 우리 하나 타자 우리 하나 타자 유니야 신생이야? 4키만큼 남았어 다 이뻐질 것 같아 우와! 다 왔어 해준다 이건 뭐에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인척 하지마 다 보이니까 안 보여 아 보여 500원 넘는 곳이 없었고 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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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빛이 발사되는 것 밖에 안 보여 우리 아까 올라올 때 표정이랑 지금 내려갈 때 표정이랑 다른 거 같다 짠 이건 제주도 할라보 할라보 손을 못 가지냐? 딸 수 있어 저거 정의성 거 아니냐? 정의성 거 정의성 거 얘들아 주문 우리 노래 맞추기 할 건데 상품이 뭔지 알아? 김치육개장 아 안해요 간다 미쳐 샤이니 샤이니 뭐? 오 맞췄어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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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누구? 갑니다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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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라 너 때문에 미쳐 미쳤냐? 너 왜 이렇게 잘해? 다 받아줘 저희는 지금 용두암에 왔어요 잘하네 야 벌써 먹고 싶냐? 콧구멍 안 춥냐? 콧구멍 조금 추웠다 얘들아 페이스북 탐가 향 밥 먹으러 왔어 근데 진짜 우리 3일째 제육볶음 먹는 거 알아? 콧구멍 고기 하늘 박물관 왔어요 지갑 유감 너 지갑했지? 너 유감 아 유감입니다 너 전복 먹냐? 나 전복 싫어해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가야해요 가기 싫어 가위바위보 준 사람 오케이 가위바위보 준 사람 이거 양쪽으로 들어주기 안 내면 된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야 끌어 좀 간지나게 이렇게 빨리 간지나게 끌어 아 그게 간지나냐고 어떻게? 와우 자주 학교 가야지 비행기가 연속돼서 편의점에 왔어요 이제 비행기 사요 저희는 지금 청주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저의 2박 3일 수학여행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